잘 들리나? 일단 해볼게요. 아이고, 이것도 아는건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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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手も 아닙니다. 곰곰을 닦아주세요. 여기 사이가 좁아서 쫄쫄해요. 조금 배에 사는 방구 아닙니다. 여기 사이가 입맛이 잘 자라서 틈틈사이 하나하나 복부를 해주세요. 한 번 더 다물어주세요. 다음에는 남치부터 치과관으로 남치가 공복이거든요. 깨끗한 치아를 만든 다음에 치과하는게 좋아요. 보이셨을 때 훨씬 깨끗해졌죠? 그러면 치식에 다시 먹어주고요. 후 이거가 초콜릿은 다 나오고 3으로 주는 거니까 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찰에 맡은 도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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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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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리 이빤이빤 뜯어놨다 이따가 고러지셔가지고 마스크가 힘드시네요 이쪽으로 가시게요 여기 마스크 쓰고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마스크 아닌다고요? 맞아요 선생님께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나져가지고 그래서 섞어야지 이렇게 거울이 뜨거울이라니까 괜찮게 써본다 일단은 이따가 볼게요 이빨 상태를 보자 아아 안으로 보시면 저희 이빨에 상태가 되게 잘 보여요 깨끗하죠 다음엔 오실대요 고객님 제가 얼굴이 보이진 않네요 다행히 안보여요 왜냐면 이빨이라 보여요 다음에는 총치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양치만 좀 하셨는데 다음엔 제가 꼬물를 꼬물를 해야할까요? 총치 입으면 되구나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잘 지워져요 딱 갚혀있어서 다음에 준비 받을때 조금 더 예쁜 선생님이 치료에 담아서요 에이 이렇게 하세요 종이를 지워 지워준다 다행히 지워 빨리 빨리 지워야되나봐 천천히 지워면 안 지워지나가요? 천천히 지워주시면 천천히 지워주시면 일단 닦으면 닦힌다 끝이 닦아났어요 끝이 닦아냈어요 다음에 오실때는 조금 더 정성하게 지야를 만들어야 해요 끝이 닦아났다 끝이 닦아냈다 중이로 닦아났다 체크가 있습니다. 없지않아. 너무 다 떨어졌어. 또 돼요. 안녕.